성수대로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또 특별히 성수대로에서 일요일에 특별히 기획하는 이 이륙특집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부활절의 이륙특집에 이어서 다시 이제 대림절의 이륙특집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시상문화평론가 김성수고요 여전히 이 이륙특집을 지켜주시는 한문덕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생명사랑교에서 목표하고 있는 한문덕이라고 합니다 진짜 우리 부활절 때 특별 시리즈를 하면서 다음에 대림절이 되면 한 번 더 해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벌써 됐네요 중간에 한 번 더 했습니다 네 중간에 한 번은 정가훈 때문에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안 만날 수도 있었는데 도저히 안 만날 수가 없어서 진짜 그런 소리 때문에 목사같이도 하는 그런 사회비가 갑자기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고 코로나를 마구 확산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당연히 생명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또 존중이라든가 이런 어떤 믿음을 갖다가 확산시켜야 되는데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거예요 그러게 말해요 악마들이나 하는 짓이죠 이건 자기네가 확산시켜놓고 다른 데서 자기네한테 벗다 거짓말도 하고 그런 거짓말은 사탄의 특징이죠 사탄은 계속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안 하는 척 하면서 전혀 뭐라니까 전혀 숨김없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안 그런 척 하면서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사탄이 사탄의 열매인지 이제 하나님의 열매인지를 다들 이제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그 행실을 보면서 알아요 그 행실이 보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이웃을 정말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식이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 사람들을 밉지만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코로나 검지를 받으라고 온 사람들은 얼굴을 마스크를 벗기고 침을 벗고 너도 올마봐라 그러면서 손에 묻히고 이거는 사탄의 행위예요 잘못된 신념이 어디까지 갈 수 있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참된 그립교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은 오늘은 이제 그런 잡스러운 존재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아 그러셨군요 이제 일단 여기 뒤를 보시면 우리가 아 우리 전체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대림절 1편 호흡 그러면서 초가 하나 딱 뿌리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대림절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 초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부터 간단하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확인을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이런 상식들을 모르면 자기가 막 그렇죠 몸에 두드러기 나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또 잘난 체하고 싶어서 아 그렇군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런 건 아니더라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만의 달력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달력은 왜 중요하냐면 달력은 나의 삶을 그 달력의 어떤 일정한 주기적인 반복적인 것에 맞추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력이라고 따로 부르는데 교회력의 시작은 일반적으로는 바로 대림절이 시작입니다 대림절이 설날인 거예요 인종의 설날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분을 기다리면서 대림절이 설날인데 그래서 대림절은 무척 우리로서는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는 대림절은 보통 4주를 하거든요 그리고 4주가 딱 지나면 성탄절이 딱 와요 마지막 성탄절 흰색이 되고 가장 진한 보라색부터 빛을 밝히시는 이런 예수님을 상징하는 성탄절에 흰색을 놓기도 하고 또 반대로 아주 옅은 데부터 강하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빨간초를 놓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빨간초를 넣는 거는 이제 예수님의 사랑 아주 뜨거운 사랑을 상징할 때는 빨간색을 놓지만 특별히 빛을 상징할 때는 흰초를 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림절 첫 주라서 이렇게 아주 뭐야 하나만 딱 켜놨고 대체적으로 초들이 보라색이잖아요 이 보라색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이 보라색이 기본적으로 겸손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이고 또 하나 더 위대한 거는 우리 태극기 보면 한가운데 태극기에 무슨 색이 있어요? 두 가지 색이 있죠 파랑과 빨강이에요 그렇지 파랑과 빨강 이게 조화를 이루면 보라가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늘과 땅이 만나는 색이고 그다음에 뜨거운 정열과 그다음에 아주 시원한 이성 이성이 또 만나는 색이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색입니다 그렇죠 보라색 그래서 이렇게 되고 또 재미있는 거는 대림절이라는 게 기다린다는 뜻인데 스님의 오심을 그게 라틴어로는 어드벤트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드벤처라고 하는 모험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와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호프라고도 했는데 이 호프는 왜 호프냐면 이 초를 또 하나씩 켤 때마다 호프 또는 러브 그다음에 피스 평화 조이 이런 뜻을 붙이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빛 정의 기쁨 이렇게 나름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제 호프라고 하는 거는 희망이잖아요 희망을 향해서 어드벤처 모험을 해나가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거라고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험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비우고 정말 인간에서 내려오는 모험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다른 신화들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모험이죠 왜냐하면 그렇죠 피조물이 돼보는 경험 그렇죠 이걸 제가 이제 우리 예전에 주일학교나 이렇게 가서 제가 선생을 할 때 어떻게 설명을 했었냐면 또 집에서 강아지 키우지 않니 그렇죠 강아지 너무너무 예쁘지 그래서 강아지가 예쁘다고 해서 강아지가 먹는 거 다 먹고 강아지처럼 그 강아지 집에서 살고 그래 볼래 그럼 다들 싫다고 그러죠 그렇죠 나는 그렇게 했는데 내가 사람인데 왜 강아지가 돼가요 예수님은 그걸 하셨다 얼마나 사랑하냐 역시 주일학교 선생님을 참 잘하셨네 네 그럼요 제가 여기 와서 느끼는 건데 어떨 때는 나보다 훨씬 더 목사님 같아가지고 누가 목사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어쨌든 이거는 진짜 저는 우리 강아지를 사랑하지만 강아지가 먹는 거를 아직 먹는 경지에 못 가요 근데 제가 이제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중에 또 저기 가평에서 목회를 하는 작은 교회에 목회하는 목사님이었거든요 이분은 강아지를 너무 사랑해서 강아지가 먹기 전에 자기가 다 먹어봐요 미리 혹시라도 그래서 그 맛을 보고 혹은 자기한테 뭐 트러블이 생긴다면 걔한테 줄 수가 없다 이게 기본적으로 사랑의 메커니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이 피조물이 되어서 피조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받아보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있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죽어 죽기까지 해 그러니까 이런 신을 갖다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둔다는 것은 엄청난 그런 경지의 가능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네 실제로 고대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도 유대 기독교 전통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유대 기독교 전통은 상당히 고대로 올라가거든요 기원전 한 천년 2000년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그때 시대의 모든 종교들 다신론적 세계관이었는데 그때 시대 인간들은 이런 자연 현상 속에서 무척 두려운 경험을 하거든요 천둥번개 치고 그러면 그러면 그런 것이 이제 신의 활동이라고 다 여겼기 때문에 보통은 그 신을 달래려고 그렇죠 혼나지 않으려고 그래서 재물 드리고 재물 드리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경배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여서까지 맞아 인신제사까지 했죠 인신 문양까지 그런데 유대 기독교 전통은 그런 세계 속에서 최초로 그게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내려오는 신 인간이 되어보는 신의 아이디어를 줬기 때문에 상당히 민주적이죠 이런 발상의 전환은 정말 혁명적인 발상이에요 혁명적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비로소 인간이 된 거죠 진짜 신이 스스로 낮춰서 인간에 되는 경험들을 해보고 이 자리에 임마누엘로 같이 있으니까 이거는 예전처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정말 엄청난 능력에 항상 쫄아가지고 말을 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정말 함께 친구처럼 가족처럼 함께 우리와 일상을 같이 나누는 그런 신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들의 어떤 바람을 자신의 신의 영역 속에서 하나의 어떤 모티브로 삼는 그런 신이 만들어진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함께 창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신이 돼서 신의 자녀가 돼서 함께 창조하는 거야 이 우주를 이런 발상의 전환들을 하나님께서 딱 주셨는데 정광훈이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가서 반대로 가서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그런 권한들을 우리 인간한테 다 부여를 했는데 지 혼자 그 권한을 다 쥐고 싶은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협박돼 이런 무험한 존재가 있습니까 네 그건 너무 하여튼간 얘기하고 싶지 않는데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도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구조를 알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해서 많이 감사하냐면 그런 높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으니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많이 고백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한 단계 더 나가죠 그런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그래서 엄청나게 신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냐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상한 데서 하나님 찾지 말고 심지어 자기 내면으로 내면으로 또 깊이 들어가 보고 그다음에 저 만나는 타자 그 누구에서도 정말 잘 사귀어 보면 그 사람 안에 신적 영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신비이고 인간에 대한 엄청난 깊이가 있죠 이런 거를 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또 이상하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서강대 종교학과가 있으니까 다른 종교들을 갖다 공부를 해봤잖아요 그러면 거기 보면 그런 종교들 안에 이런 동일한 깨달음들이 있거든요 있죠 예를 들어 불교 같은 데서는 불성이라고 하는 불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불성을 발견하잖아요 그 사람의 그리고 또 힌디 교회에서도 전통은 아주 거기도 이제 구복적이고 그런 신앙들이 많지만 그 힌디의 정수에 딱 들어가 보면 혹시 당신에 있는 신의 존재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나마스테죠 나마스테고 이거는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우주적 신적 원리가 아트만에 들어가 있다고 그렇죠 신두교회다 있죠 이미 인내천 사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생각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골고루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교 많이 지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종교 가서 불 지르고 이런 이상한 오만들이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깊이에 들어가면 서로 통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셨어 재림에서 또 부처님이 많이 살아나셨다 그럼 두 분이 우리 지금 기독교인처럼 싸우겠는가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일반 시민들은 너무 쉽게 이해하고 그것이 좋다는 걸 이미 아는 사회가 됐는데 잘못되고 편협된 신앙은 안으로 자기 신앙을 유폐시켜버리면 좁게 만들면 자꾸만 그런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게시를 받아서 불을 지르지 않나 그러면서 할렐루야 부르지 않나 그거는 너무나 비상식적인 거거든요 진짜 웃긴 게 하나님께서 원전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잖아요 지금 감사원장은 그래요 거기도 또 하나님 얘기했어요 장모님이셔 그분도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 자기 신앙적 소신으로 지금 이런 엄청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무슨 국가보안 뭐예요 하여튼간 그런 보안 옛날에 뭐예요 국정원 국정원장에 뭐지 안기부 안기부 같은 일을 했더라고요 이번에 감사원이 그러니까요 지금 진짜 골때리는 거는 그분은 원전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평상 판사만 하신 분이 무슨 원전을 알아요 이게 중수로인지 경수로인지 그 차이가 뭔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신앙적인 어떤 고백으로 원전을 지키라고 하셨다는 말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단독 보도한 데가 있어요 산경이뉴스라고 저는 그 기사에 나온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원전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그런 시설 아닙니까 지금 사실은 특별히 이번에 월성 1호기 1호기 그거는 안전성의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폐쇄를 한 건데 경제적 논리를 가지고 또 계속 그것만 봤다 그러고 그런데 그것도 이제 너무 제가 들어보니까 정해놨더만요 아주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목표로 감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있는 그대로 들은 게 아니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기독교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심각한 어떤 좌절감이라든가 회의를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런 시간이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림절이라는 게 큰 틀에서 아까 제가 모험 얘기도 하긴 했지만 대림절 한자 그대로는 기다리는 거예요 이말임자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거 사실은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그 예수님 그 사랑의 예수님이 또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시기를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림절마다 기다리는 게 전부 다 다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로또 당첨되기를 기다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아까 그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원전을 더 기다릴지도 모르죠 그러면 그런 기다림의 대상이 올바른 것인가를 한번 성찰해보자 우리 이록특집은 이번에 그런 걸 좀 한번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린 진짜 뭘 기다리고 있고 무슨 기다리고 있나 그리고 왜 기다리고 있나 맞아요 이걸 얘기를 해볼 텐데 오늘 그러면 이야기의 첫 시작을 요즘 아주 핫한 나는 이 음악을 들으면서 또 굉장히 많은 치유를 얻었는데 BTS의 Life Goes On 최근에 나온 노래죠? 새 앨범이 나왔는데 그 타이틀곡이 Life Goes On 그리고 제목이 주는 시사 넘버가 엄청 크네요 그리고 음악적으로도 뭐랄까 이게 얼터너티브 힙합이라고 하는데 힙합의 리듬을 가지고 굉장히 우리들한테 다정다감하게 속삭이듯이 우리가 함께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일종의 그런 거 같이 고통을 느끼고 있다 우리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음악이 약간 블루지 하잖아요 약간 우울한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 세상은 우울하죠 답답하고 힘들어 힘든데 인생은 계속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되는 인생을 위해서 어떤 성찰을 해야 되고 깨달음을 얻어야 될까 이런 얘기를 속삭이듯이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노래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진짜 가만히 있다 보니까 눈물도 나고 그리고 또 마음이 뭔가 편안함으로 차오르는 그런 경험들을 갖다 했는데 이 Life Goes On을 같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저한테 보내줘요 저는 사실은 이쪽에는 너무 문외한인데 또 성수님은 원래부터 문화평론가씨도 하니까 이쪽에 너무 해밟으셔가지고 오늘 내가 이거 좀 배워야겠다 하고 그래서 저는 또 듣기 전에 이게 아무래도 글자 익숙한 인간이라 가사를 좀 봤죠 가사 가사가 정말 생각할 게 많더라고요 제가 좀 놀랐어요 사실은 일단 시작이 어느 날 세상이 멈췄어 아무런 예고도 하나 없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 얘기한 거죠 코로나 얘기이면서 동시에 이걸 확장해보면 이 예수를 기다리던 유대 사람들의 그 현실 인식이 똑같은 거죠 세상이 멈춰버렸어요 로마에서 침탈당하고 네, 맞아요 그리고 그야말로 기득권들은 자기네들끼리만 잘 살기 위해서 더욱더 이중삼중에 억압을 하고 서민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멈춰있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가 태어났을 때는 장자들을 다 죽이라는 그런 잔혹한 명령이 내려와서 미래가 우리 아이들이 미래인데 아이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나갔잖아요 이런 경험을 한 거죠 그럼 세상이 멈춘 거잖아요 코로나19로 멈춘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딱 시작을 하는 게 정말 직설적이기도 하면서 정확한 현실 인식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성수님이 나보다 더 혹시 목사 같다는 게 세상이 멈춘었다는 말을 듣고 2000년 전 유대 땅을 딱 떠올린다는 게 목사님 같다니까 그런데 그게 왜 멈췄냐면 사실은 로마가 쳐들어온 것도 쳐들어온 건데 쳐들어온 거를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유대인 입장에서 똘똘 뭉쳐서 이겨내자 그러면 한 번 희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 봤더니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그 제사장 그룹이 제일 먼저 로마랑 타협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중에 어떤 식으로 되냐면 대제사장을 로마가 지명해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는 멈추는 거지 모든 존경의 대상을 받아야 될 어떠한 그 사람이 로마에 의해서 지명당하니까 이제는 정신적 희망이 사실은 힘들죠 세상의 그 바빌론 강가에서도 그 신앙적인 어떤 불 같은 경우는 꺼지질 않았었잖아요 안 꺼졌죠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든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과 직통을 하면서 그 마음에 희망의 불씨들을 꺼트리지 않고 그 어떤 고초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데 로마하고 싹 타협해버리네 맞아요 제일 먼저 했어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 그 불을 스스로 꺼버렸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유대 민중들은 정말 괴로웠죠 그렇죠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도 우리는 그래도 좀 덜한 편인데 우리는 나름대로 정부가 그래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서 그런데 미국인 프랑스는 이런 데 사람들은 미쳐버릴 것 같아요 최근에 20만 넘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를 말할 수 없죠 일본도 지금 2천 명 넘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보니까 게이센 여관대학교의 교수님이잖아요 이영철 교수님인가 들어보니까 거기 계속 이제 정부가 장려해 가지고 4천만 명이 돌아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생각이 없고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더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야 일본의 가장 큰 문제가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결인데 가만 봤더니 야 이게 나이 든 사람들이 더 취약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정부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일본인들이 한다 그러니까요 그 정도라는 거는 그거야말로 진짜 이게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세기의 유대인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일본 미국 정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그런 공공적 가치를 갖다가 구현하는 대상인데 거기가 죽어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속수무책이야 독일도 그래요 독일까지도 그러더라고요 독일 그나마 믿을만한 국가라고 했는데도 2만 명이 넘게 남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그야말로 세상이 멈췄다라고 표현하는 것에 걸맞은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봄이 기다림을 몰라서 눈치 없이 와버렸대요 반전 아닙니까 이게 반전이죠 그럼 봄은 제대로 된 봄입니까 이게 네 그게 아닌 거죠 겨울을 겪은 봄이어야 되는데 그냥 와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도 느꼈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것만이 아니라 코로나라고 하는 이 세계적 판데믹이 인류에게 일정 부분 강요하는 게 있어요 그 강요하는 어떤 것은 우리를 하여금 상당히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여기에 그 구절이 있어요 세상이란 놈이 준 감기 덕분에 눌러보는 먼지 쌓인 되감기 맞아요 제가 이걸 보고 내가 감동했는데 세상이 본 감기니까 이제 못 나가고 집안에 꽁꽁 묶여져요 그때 그동안 살아왔던 걸 되감어보자는 거죠 그런데 이 대감는다는 게 너무 여기 지금 많아요 진짜 이게 생각할 게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젊은 친구들이 아마 한 걸 텐데 이게 상당히 정말 배울 게 많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주 좋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기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사실은 우리에게 성찰이나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되짚어봐라 과거에 사는 방식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다 이런 깨달음들을 bts는 하는데 일본은 못해 그다음에 더 재밌어요 보세요 넘어진 채 청아는 엇박자의 춤이잖아요 엇박자에 제가 딱 놀랐는데 이게 뉴노멀 말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뉴노멀요 기존에 대감어보니까 기존대로 딱딱 박자를 밟아 사는 것 자체가 잘 살았는 줄 알았지만 아니다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비틀거리면서라도 또 넘어졌지만 어떻게든 엇박자라도 해서 새로운 세계를 찾아보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물론 지은 사람은 모르지만 그렇게 제 느낌은 느꼈어요 저도 그래서 겨울이 오면 더 뜨거운 숨을 내셔야 된다 오히려 이게 바로 대림을 원하고 있던 유대 민중들과 또 지금 현재 코로나19에서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아이들의 입에다가 마스크를 쓰여주면서 정말 절실하게 이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견디고 있는 우리 서민들 맞아요 재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이 서민들의 이런 연대의 모습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 진짜 계속 보면 진짜 더 멋있어요 그렇게 하는데도 그런 걸 기대하는데도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다잖아요 출구나 있긴 할까 정말 우리들 마음이죠 이건 이게 놀라운 게 자기 얘기를 하면서도 타자를 절대 배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함께 감기 고민하면서 아프고 정말 보이지 않아 어렵다는 거 얘기도 해주면서 다시 또 끌어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발이 떼지진 않잖아요 요즘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 그럴 때 그때 발이 떼지지 않는데 함부로 발을 막 뗐다가는 또 확산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는 뭘 봤냐면 절정이라고 하는 시를 봤어요 이육사의 절정 이육사의 절정 한 발 재겨 내디딜 틈도 없어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때 딱 눈을 감잖아요 눈을 감죠 송찰 맞아요 그리고 영혼과의 만남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이걸 하고 있어 BTS가 그 저기 뭐야 맵 오브 더 소울인가 BTS 노래 중에 그 영혼의 지도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것도 보면 계속 이 BTS는 자기 성찰적 감각이 되게 뛰어나요 내 안으로 들어가 보고 그다음에 내 그림자를 보고 내 그 그림자와 이렇게 서로 화해하는 과정들 이런 게 필요한데 여기서 진짜 이제 기가 막힌 건 그렇게 해서 성찰했잖아요 성찰을 딱 하는 순간 내 손을 잡아서 어디로 가냐 잠시 두 눈을 감고 여기 내 손을 잡으라고 해서 연대를 하고 그다음에 어디로 가냐 저 미래로 달아나자 이야 이게 진짜 완전히 끝내주는 거예요 이게 대림절 신앙 아닙니까 실제로 이거 맞아요 이게 딱 대림절 신앙이에요 보통은 여기서 많은 어른들 많은 기존의 일반적인 정상을 사는 사람들은 언제 그 옛날이 돌아오나를 기다립니다 맞습니다 말은 과거지향적이네요 말은 전부 다 뭐냐면 이제 다신 안 돌아온다 전부 전문가가 말하잖아요 다 안 돼요 다 그렇게 말해 정말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삶은 아우 왜 언제나 옛날로 돌아오나 이 생각에 다 여전히 머물러 있거든요 어그대 BTS는 달아나면 보통 과거로 달아날 것 같은데 미래로 달아나자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를 그리워하는 작자들은 유대를 비유해서 딱 보자면 누구냐 태지사장 바리세인 얘네들은 계속 과거로 가고 있는 애들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었던 메시아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미래로 미래를 꿈꿨어요 상상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육사가 있었던 일제시대 때도 맞아요 이광수 뭐 맞아요 수많은 친일파들 다 뭐랬습니까 일본이 망하지 않을 줄 알았다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잘 살던 과거로 가잖아요 자기만 맞아요 손은 다 놔버리고 손을 안 잡잖아요 맞아요 이광수 얘기 잘하셨네 이광수가 맨 처음에 독립운동에 꼈어요 그럼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 경험이 쌓이니까 그 경험이 쌓인다는 건 이미 지나온 거거든요 그 지나온 것에 매몰되면서 오는 미래 또는 우리가 가야 할 미래를 접어버려요 맞아요 그걸 잘못 판단해 그렇죠 그리고 확 바뀌어 네 난 지금 뭐 진모 교수 전직 교수 뭐 그 다음에 서모 교수 아 네네 김모 이제 회계사 이런 분들이 다 이광수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 네 과거로 돌아가고 싶거든 미래로 가야 되는데 미래로 갈 때 손을 잡는 게 싫은 거야 내가 조인관들이랑 같이 손을 잡혀야 돼 나 서울대인데 어 내가 쟤네들이랑 손을 잡혀야 돼 나 유학판대 이러는 순간 이러는 순간 미래로 못 가요 자기가 누려야 돼 과거로 가야지 왜 자기는 서울대만 나와도 엄청나게 잘 살았던 과거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점점 더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사회로 가기 싫거든 솔직히 자기는 비행기도 조정해야 돼요 취미로 찐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 지금 이 상황과 그 일제시대 때와 그리고 또 유대의 그때와 예수님 시대와 통하는 그렇죠 인류가 살아온 것은 지배와 피지배 역사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의 어떤 패턴은 유사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코로나라는 건 전 세계에 퍼진 거라서 사실은 이게 모든 인류에게 공포를 준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두렵고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익숙한 것에 머물기 쉬워요 머물기 그러니까는 그래서 오히려 이미 해본 사람 이미 안정권을 누려봤던 사람 또 그런 것에 늘 희망을 뒀던 사람들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기다릴 때 정말 낯선 미래를 향해서 나가려는 게 아니라 아 나는 왜 저렇게 저게 은근히 부러웠는데 차마 말 못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런 불안이 오니까 다시 그리로 확 회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bts 같은 사람들은 불안한데 불안을 어떻게 하냐면 자유로 승화시켜요 불안과 자유로는 같은 말이거든 자유의 믿음이 있으면 그런 어려운 상황 불안은 믿음이 없으면 불안으로 가고요 믿음이 있으면 자유로 갑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죠 자유라는 건 오지 않은 미래를 향해서 뛰쳐나갈 수 있는 힘이거든요 여기는 미래로 그렇게 가는 거죠 이게 보네포 목사님 제가 꽤 좋아하는데 보네포 목사님을 갖다가 그냥 정가원이가 그냥 그냥 똥물을 튀어가지고 그냥 아유 거기 뭐 좋은 웨퍼라 그랬다가 뭐 그랬는데 거기는 아무도 모르고 말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거라서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거는 그런데 보네포 목사님이 행위화 존재라고 하는 박사학이 아니지 교수취증 논문이 있어요 거기서 희망을 맨 마지막에 얘기하면서 누굴 얘기하냐면 니체랑 비슷한데 어린이랑 얘기해요 어린이 어린이를 어떤 면에서 어린이를 얘기하냐면 그리고 그때 비교하는 게 그동안의 철학이거든요 하이데그 같은 철학을 철학이라 그래봤자 너희들이 전부 한 것이 과거를 해석해왔다는 거야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머물렀다는 거야 미네르의 올빼미는 언제나 밤에 뜬다 이런 게 다 그런 거거든 벌어진 다음에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계속 아무래도 회기적이라는 거야 그런데 오늘을 살 때 내가 오늘 어떻게 살지 그럴 때도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아봤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건 전부 다 과거 회기적이거든요 그런데 어린이는 어린이는 가만 보니까 미래를 선취하더라는 거예요 내일 소풍 간다 그럼 내일 가는 소풍 때문에 오늘이 기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미래를 앞당겨서 살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교 신앙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교가 약속의 종교다 맞아요 그리고 그 약속이 삶의 의미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할 때도 과거에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기가 아니라 코로나로 펼쳐질 세계를 미리 꿈꾸면서 그 미래로 날아가서 그 사회를 일로 땡겨와 가지고 여기서 선취해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대림절의 의미고 그 대림절 첫 번째 초가 오늘 우리가 호프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희망이 희망으로만 고문 희망이 아니라 그 희망을 현재 가져와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또 재미있는 게 보세요 BTS 그 희망을 그래서 와서 하루하루 살아가잖아 하루하루 여기 하루 더 날아가자 하루가 돌아가자 하루하루 살아가자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을 내일을 앞당겨서 오늘을 탁탁탁 살아가는 거죠 의연하죠 정말 의연해요 대단해요 우리가 희망이 정말 있어요 이런 우리 젊은이들이 있다는 게 저는 사실은 그동안은 내가 이런데 워낙 문외한 녀석을 안 봤는데 성수님 덕분에 하여튼 자세히 좀 보다 보니까 이게 간단하지가 않은데 정말 이런 느낌이 계속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들을 대림절을 이해하는 첫 번째 코드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면서 풀어나오면 훨씬 쉽겠다 대림절 신앙이라는 걸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가령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로또가 올 거야 예수님은 오시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혹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벼락같이 선물로 오는 선물로 오는 건 맞긴 맞는데 그냥 아무런 노력이 없어도 선물이 툭 던져질 거야 그런데 보통 그런 것도 지금 자본주의적인 것에 너무 매몰돼서 그런 것만 꿈꿔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거기 맨날 우리나라 보수 기독교인들이 미국은 하나님이 축복한 나라라고 좋아하지만 거기 가만 보면 추수감사절 11월 셋째 주죠 그때부터 성탄절까지 이게 딱 대림절 기간이 거의 맞는데 그때가 제일 많이 장사가 되는 데예요 맞아요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그때 블랙프라이도 다 하고 그러니까 자본주의 신이 완전 점령한다고요 그 시절을 그런데 진짜 기다려야 될 게 뭔가 무엇을 우리가 기다리고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꿈꿔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써 오늘 또 BTS의 말이 의미가 있고 제목이 또 일단 너무 끝내주고 기독교에서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인데요 그렇죠 생명의 종교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생명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다시 한번 고민하는 거는 기독교가 그동안 너무 구원의 하나님에 매몰됐구나 인간 중심적인 구원의 하나님 그런데 이제 코로나를 겪고 나서 깊이 생각하는 거는 창조의 하나님 즉 모든 존재와 생명을 창조하신 분을 우리가 너무 잊은 거 아닌가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 산 거 아닌가 살아있는 존재들에 대한 경외 경외심 존경하고 그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경의를 잊어버린 거 아닌가 생각하게 됐어요 사실은 그런데 생명이라는 말이 그 한자가 희한해 날생자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다 생자 거기다가 이 명자가 운명할 때 명도 되지만 명령할 때 명도 되거든요 일종의 살라는 명령이에요 명령이네 명령이야 명령은 복종하라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또 운명의 명이니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삶은 살아내야 되는 거고 살라는 명령이고 계속 되어야 되고 저 이제 나중에 옛날에 대학교 갈 때 우리 대학교 가면 1학년 때 배우는 맨날 똑같은 책이 있어요 영어책이 있잖아요 일반 영어 배우잖아요 거기에 1장의 얘기가 쇼 머스트 고온이라는 그런 거였거든요 쇼는 계속 돼야 된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녹화를 하고 있는 이 날이 프레디 며큐리가 하늘로 간 날이에요 그래요 쇼 머스트 고온이 갑자기 프레디의 목소리로 귀에 들려오는 것 같아요 참 그 마지막을 아주 화려하게 장식했던 그 노래였는데 참 울었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쇼는 계속 돼야 되는 것처럼 그 말이 바로 이 라이프 고온은 똑같은 말이에요 맞아요 정말 삶은 계속 돼야 돼요 어떻게든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 보면 정말 괜찮아 여기도 정말 좋아요 몇 줄 내려가서 보세요 늘 하던 시작과 끝 안녕이란 말로 오늘과 내일을 또 함께 이어보자고 멈춰있지만 어둠에 숨지마 빛은 또 떠오르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말들 이게 진짜 그리고 다시 또 미래로 달아나서 떨지게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삶은 계속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오늘도 제가 수요사경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그런 말을 했어요 결국 생명의 궁극적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또 다른 그 삶의 생명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간다고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살아낸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살아내는 방식이 이제 니체처럼 권력의지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힘의 의지라고도 번역되는데 그게 사실은 잘 살펴보면 생의 의지예요 생 니체라는 양반은 원래 자연철학 이런 걸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고전 문안에 아주 해박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연철학으로 가서 생의 의지를 가지고 너희가 초의대라 이렇게 말을 해요 상당히 배울만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그 힘을 혼자 그렇게 막 초의대는 건 아니고 연대의 힘 그렇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를 말하고자 하는 건데 여기 BTS가 이게 같이 있다니까요 한 번은 끌어당기고 한 번은 살아가자 그러고 생의 힘으로 밀어가자 그러고 하루를 살아보자 그러고 손잡고 밀어나나가자 그러고 그러니까 상당히 대림절로서 오늘 첫 시작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얘기를 갖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는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존재들이고 살아낸다는 것은 사실은 함께 창조사회에 동참을 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창조해 나가는 그런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끌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들이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도 잊어먹기 마련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결국 하나님과 거대한 그런 하나의 큰 틀 속에서 연결되어서 함께 창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하나님과 나이가 끊어져 있다는 게 그런데 여기서 우리 라이프 고우선에서 또다시 굉장히 참 중요하게 발견하는 게 사람들은 말해 세상이 다 변했대 다행히도 우리 사이는 아직 여태 안 변했네 여태 있네 우리 사이는 아직 안 변했고 우리는 그대로 여기 같이 서로가 사랑하면서 같이 연결돼서 같이 손을 잡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지역적으로는 BTS와 ARMY 사이 혹은 BTS의 멤버들 사이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이 삶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는 우리 모두들에게는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역으로 알려주는 그런 문구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사실은 비대면 예배 이런 말 언컨택트 이런 말 사실은 안 좋아요 왜냐하면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화상 대면이에요 화상 대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접촉하는 걸 배우는 거지 이게 끊어졌다 관계가 끊어진 걸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정말 어떤 방식으로 모였는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마침 그 열리고 있는 걸 우리가 다 기대하고 있어서 사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오니까 그게 급하게 왔거든요 여기 지금 봄은 기다림으로 와서 빨리 와버렸는데 그러면 빨리 온 봄을 또 다른 방식으로 맞이하는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청소님하고 저하고도 이런 거 놓고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든지 인터넷 방송에서 만날 수 있다고요 제가 이제 하는 한 장로님이 거기도 이제 아주 기독교 집안이어서 옛날에 아버님 돌아가신 추도일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모이면 다 바쁘면 못 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돼가지고 줌으로 모였다는 거야 그랬더니 화상으로 줌으로 모였는데 훨씬 더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지방에 있는 사람도 오고 해외에 있는 사람도 줌을 통해서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새로운 이제 옛날에는 오프라인 모임만이 진짜 모임이라고 했던 착각을 넘어서 온, 오프라인이 전부 다 우리는 만남일 수 있다고 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가보자 하는 새로운 세계를 연다고 생각해야지 무조건 이건 안 돼 빨리 옛날로 왜 안 돌아오는 거야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줘 이렇게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 번 여기 아까 말한 대로 눈 감고 한 번 되돌아보자 퇴감아보자 덕분에 눌러보는 우리 삶을 되돌아 봐서 어떻게 다른 새로운 세계로 열을 것인가 그래서 미래대로 가보자 하는 말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럼 대림절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금 재발견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끼리 든든히 손을 잡고 하나님이 오신 이후를 앞당겨서 사는 그런 신앙인 거죠 그런 신앙인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도 제일 먼저 하실 말씀이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이 되게 웃긴 말인데 우리말에는 없어요 가까이 왔다는 말이 그게 이미 왔는데 아직 안 왔다 이런 거예요 아직 안 왔는데 이미 왔다 사실 이게 묘해요 이게 바로 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아는 느낌이에요 세상을 보면 답답하고 안 온 것 같죠 정말 그러나 우리는 아까 말한 이미 손을 내뻗어서 잡는 순간 온 게 되는 거예요 대림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직 기다리잖아요 대림절에는 기다리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기다리지만 온 걸로 믿고 손잡고 나간다는 거 맞아요 그러니 희망이 있잖아요 저도 코로나에 적응하느라고 우리 계속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화상 예배로만 온라인 예배로 대면하는 것만 드렸는데 그동안은 코로나 분석하는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는 한 번 말씀을 드려야겠다 해서 코로나 끝납니다 끝나긴 끝납니다 물론 또 다른 마이러스가 또 올지도 모르죠 그런 확률이 높아요 사실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러면 문제는 코로나 끝나면 그때 세상은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내가 옛날 걸 안 돌아온다고 그러면 코로나 끝난 세상을 또 우리가 꿈꿔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새로운 세상이거든요 그게 신날 수도 있거든요 사람마다 어떤 낯선 것을 대할 때 낯선 것이 공포스럽고 두렵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낯선 것이 신기한데? 이거 어떡하지? 재밌겠는데? 이게 어린이란 말이야 맞아요 어린이 그런데 그 어린이적 감수성을 또 혼자 하면 더 힘들지 그런데 같이 하면 더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같이 하면 또 무서운 일도 막 해요 우리 어린애들은 신나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감수성을 가지고 이렇게 또 BTS가 노래를 불러주니까 그래서 내가 이 세계 젊은이들이 BTS 노래에 왜 이렇게 빠지나 나는 그냥 음악이 좋고 이게 한때 그냥 무슨 일종의 유행일까?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런 건 또 아니네요 맞아요 엄청난 진짜 뭔가 깊이 있게 다뤄주는 게 있어요 이 어린애의 마음으로 우리 오늘 새로운 상품을 한번 먹어보죠 그런 시간이군요 이게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로 만든 구운 감자입니다 구운 감자 그런데 이게 왜 만들어진 줄 아세요? 모르죠 나는 이걸 만들게 된 사연을 듣고 아 나 신박한데 오늘 우리 이 시간하고 너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이걸 애초에 고민하게 된 것은 코로나 때문이었어요 왜요? 코로나가 없었으면 이 상품은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급식이 중단됐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못 먹죠 그런데 중단되다 보니까 급식을 납품하던 업체들이 다 도산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들이 못 팔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판매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한 거예요 이게 친환경 농산물이라든가 등등 사실은 학교에 계속 쭉 납품하는 데가 있거든 그런 데가 다 힘들어졌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처음에는 이벤트를 해서 판매도 촉진시켜보고 이렇게 비대면 판매 이런 것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게 엄발에 오줌 느낀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슨 상품권 같은 걸로 나눠주기도 했는데 굳이 감자를 산다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특히 급식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상품이 감자 양파 이런 거였대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과감하게 이렇게 간편식 같은 걸로 만들어보자 이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지금 경기도에 특히나 감자 농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유통물 같이 담당했던 것도 함께 살아나고 그래서 한번 어떤 정도인가 맛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게 그대로 냉동된 상태에서 오거든요 냉동된 상태에서 온 걸로 렌지에서 3분 딱 돌리면 돼요 그러면 이거 뜯을 필요도 없어 여기 옆에 공기 배출구도 있어 신박해요 아이디어가 그래서 딱 집어넣고 3분 돌리면 증기는 다 여기로 배출되고 이대로 다 완성이 된 다음에 뜯어서 부어서 먹기만 하면 돼요 신박하지 않습니까? 정말 구워왔네? 구워지는 거예요 맛을 보세요 한번 알겠습니다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서 먹던 구운 감자를 생각하시면서 와 찐 리액션 좋네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야 배고플 때 먹으면 좋겠다 간식으로 너무 좋죠? 네 배고플 때 그리고 아침에 솔직히 말해서 아침 식사로 감자 좋다는 건 모르는 사람 없어요 아침에는 편서물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감자가 먹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구워야 되지 벗겨야 되지 네 맞아 까야 되고 요거 하나 3분에 딱 돌리고 딱 너무 맛있어 겉에 불향 나죠? 네 구운 느낌 나죠? 네 여기 겉에 바로 네 그런데 얼마나 촉촉합니까? 마치 이거 무슨 아주 잘 부드럽게 이렇게 으깨서 만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들이잖아요 뭐지? 겉바 겉바속초 어 그거네 겉바속초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친환경 감자예요 건강할 수밖에 없죠 네 첨가물도 정말 적게 넣고 설탕도 뿌려져 있지만 이게 비정제 원강을 썼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건강을 생각해서 아이들한테 줘도 아무런 부담이 없는 그런 간식을 근데 맛있다 진짜 경기도가 고안에서 경기도 농식품 유통진흥원에서 경기 마켓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데 가격도 너무 착하네 얼마죠? 이거 이거 4개짜리 7개짜리 10개짜리 이렇게 팔거든요 4개짜리는 거기에 배송료가 붙어서 13,900원인데 7개짜리에서부터는 배송료가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저는 10개짜리를 갖다 샀는데 10개짜리가 2만 6,500원니까 하나당 2,650원 이거 하나에 2,650원 3,000원도 안 되네 그러니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감자 한 번 먹으려면 얼마나 내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2,650원 이게 얼마나 인기가 있냐면 지금 진짜 난리가 났거든요 원래 이게 만세트를 특별 할인 가격으로 팔았거든요 만세트가 광고 이틀 만에 다 나갔어 아유 그럼 지금은 그래서 이거는 하나당 2,650원에 10개를 한꺼번에 사는 게 제일 싸요 10개 세트 한 번 들어놓으시면 열흘 동안의 아침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거 전체 칼로리가 180칼로리 180칼로리면 진짜 한 끼 식사 아니에요 4분의 1끼 식사 정도밖에 안 돼요 자 여러분 경기식 구운 감자 친환경 농산물 몸 건강하게 되고 농가들도 돕게 되고 그러면서 두루두루 모두를 이롭게 하는 이 친환경 구운 감자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 다 먹었어요 네 벌써 말 줄여가지고 벌써 다 드셨어 맛있거든 세상에 환경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이 포장지 봐봐 포장지도 종이 아이스팩 이게 종이에요 종이 거기다가 이 안에 물이 들어있어요 이런 아이스팩 보셨어요 이 안에 물이 들어가 있고 이걸 얼려서 아이스팩으로 쓰고 이게 다 녹은다면 물 버리고 이거 재활용 딱 하면 끝 아 종이에요? 네 이거 아이스팩 진짜 요즘에 많이 문제던데 근데 이거 종이 잘 나왔네 그렇습니다 버리는 데가 따로 있더라고 다른 그런 무슨 저런 데는 네 아이스팩을 잘못 버리면 그 아이스팩 안에 있는 이상한 그 물질들 때문에 처치 곤란해지잖아요 이거는 물은 그대로 버려요 그러면 자연 분해돼 이거는 종량제 봉투에 쏙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런 신박한 이 하나를 전부 다 고민해서 만든 우리 경기식 많이 사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 라이프 고우존과 대림절 신앙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림절 신앙에서 우리의 호프의 중심이 되는 게 예수님인데 그렇죠 이때 당시에 예수가 오시기를 기다렸다는 것을 메시아 신앙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 메시아 신앙을 또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흔히 종말을 팔아먹는 인간들 아 그래요 그들이랑 이 초기 메시아 신앙의 언나간 부분들이 분명히 동일하게 존재했다고 보거든요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걸 잘못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메시아 관련해가지고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 정치적 메시아예요 맞아요 정치적 메시아 폭력으로 뒤집어 엎어가지고 완전히 근데 그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폭력으로 뒤집어 엎여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인류의 역사가 다 그렇죠 핍박을 받아요 그 핍박을 받은 민중 중에 하나가 이거 너무하지 않느냐고 폭력으로 뒤집어 엎어 그럼 그 사람이 윗자리에 올라가 그러면 또 똑같은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빠지면 안 돼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메시아가 오면은 이 세상의 산과 전혀 다른 무슨 초월적 세계 어디 신비한 세계 자기네들만 무슨 꾹이로 희롯입고 나팔불고 무슨 낙원 이상낙원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게 또 있어요 메시아 그게 이제 이단 같은 게 대표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양상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다 보여줬어요 맞아요 하나가 신천지 그렇죠 신천지는 바로 그런 장애들끼리 이 세상은 없으니까 14만 4천만 모아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산다 그걸 싹 속여가지고 결국 그 돈은 다 이만희가 가고 그렇죠 요즘에 이만희도 늙어가지고 아니고 그 이만희가 아니고 그 열두지판 가먹고 그 지판장 그놈들이 해먹는 것 같아요 잘 모르지만 거기 쪽에 하나 있고 정치적 메시아 쪽으로 한 게 바로 정광훈이에요 그렇죠 정광훈은 정치를 잡고 싶은 거거든 계속 정치에 규부정치 사람으로 붙고 정당 만들려고 그러고 실제적인 정치적 메시아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고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메시아면 십자가에 달릴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런 메시아면 이 땅에 올 필요도 없어요 맞아요 그냥 하늘에다가 만들면 되지 그리고 오라고 하면 되지 그렇죠 그런데 한 번도 그리스도 교가 말한 메시아 하나님 나라는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다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정말 일상 삶에서 누구나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메시아가 나타날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매개자가 있다는 거예요 매개자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고 그 사이에 매개자가 되려고 그래요 그 메시아라는 의미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현연이라 그런다든지 하나님이 아들이라든지 무슨 뭐 요즘엔 윤석열이 그러고 있더라고 내가 검찰 전체를 갖다가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다 이러고 다니는 거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파들은 또 윤석열이 투영해가지고 우리 우파들을 한꺼번에 좀 그야말로 이 수모에서부터 벗어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윤석열이 될 거야 이러면서 또 희망고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입이라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바로 지금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게 기본인데 그렇죠 이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 기본을 보여준 게 우리 예수님이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이 와서 한 거는 사실은 나를 믿으라가 아니에요 당연하죠 내가 하나님하고 아무런 매개 없이 이렇게 친밀한 것처럼 그게 이제 아빠 기도의 대표적이거든 다른 사람들은 위대하시고 우리의 아브라미 조상되시고 한참 하나님 놓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수식어 하나라도 빠지면 막 저주하죠 야 저식아 이렇게 대단한 분을 갖다 이 수식어를 빼? 이러는 거지 세 줄에 걸쳐가지고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입으로 내지 못해서 내지 못했죠 그래가지고 입으로 낼 상황이 되면 가서 씻고 오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명칭도 잊어먹었어 이름도 까먹었죠 이름도 까먹었어 어떻게 바람하는지 모르게 됐어 이런 미친놈들이 어디 있어 그렇게까지 냈는데 예수님한테 기도해달라고 제자들이 물어봤더니 다 기도하는데 그냥 아빠 이러는 거야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다 놀랬지 그런데 그 아빠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아이의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의 아버지나 나의 아버지가 같은 아버지니까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래서 하늘에 계셔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너희들 사이에 나를 깨워넣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같이 그냥 바로 직통 그러니까 누구나 직통계시를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 그렇죠 그런데 보면 보통 그런 정치적 메시아든 뭐가 됐든 거는 꼭 자기가 중간에 자기가 직통계시라는 거죠 내가 검증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여러분 믿지 마세요 절대로 믿지 마세요 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런 거 전부 다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우상숭배입니다 맞습니다 그걸 내 스스로 해도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신은 누구에게나 오픈된다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도 오픈된다 특별히 못 배운 사람들에게도 그건 바울이 무슨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했다고 비판도 하지만 바울 얘기 잘 가만히 들어보면 바울도 안 그래요 바울도 벌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다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차별 없는 이라 그렇죠 그게 우리가 꿈꾸는 메시아고 그것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한국에 정말 위대한 존경할 만한 믿음의 선배들 저 같은 경우는 장군 김재준 목사님 같은 분인데 그분은 그것을 어떤 말로 표현하냐면 범우주적 사랑의 공동체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현실적인 이 사회에서 정치 제도로 표현한다면 그건 민주주의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아까 윤석열 씨 말했는데 거기는 법을 잘 수용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자신이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시민들이 우리들이 검찰 권력을 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메시아 노름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놀라운 발견 이게 버거운 사람들도 상당히 많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아무 것지도 않은 것 같은 능력이 별거 없는 것 같은 우리들이 모여서 이 가운데에 서로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여기에 천국이 온다는 거예요 아 그런 거죠 이게 대림절의 진짜 의미고 우리가 원하는 대림인데 그런데 엘리트들은 그걸 믿질 못하겠거든 내가 너무 잘났으니까 쟤랑 어떻게 나랑 다이다이야? 아이 죄송합니다 쟤랑 나랑 어떻게 1대1로? 네 어떻게 똑같은 선칭적으로 놓을 수 있어? 나는 서울대 출신인데 나는 천재였는데 나는 외국에 유학 갔다 왔는데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나랑 어떻게 1대1이야? 내가 계산도 훨씬 더 하잖아 내가 글도 훨씬 더 잘 쓰고 아는 거 훨씬 더 많고 또 어떻게 저 사람이랑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이 공동체는 깨지는 거잖아요 깨지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심지어 내가 세상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도 위험한 생각이에요 시의의식이거든 시의의식 나는 이만큼 하는 거니까 너희는 내 배품을 받아야 돼? 이렇게 벌써 깔고 들어가는 거라서 지금 검찰이 그런 생각이 많이 있어요 법은 검찰이 혼자 다 지키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지키는 거지 자기네가 법의 수호자야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법의 수호자라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겸손하게 수행을 해야지 그렇죠 나만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그건 잘못된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목사라고 하는 직업도 사실은 맞아요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시의적으로 이렇게 접근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그런 위험에 빠져 있는 직업이잖아요 되게 많아요 사실은 목사라는 말 한문 자체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목사의 사짜가 스승사거든 그런데 집사의 사짜는 일사짜예요 그렇죠 일 맡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다음에 권사라는 것도 있거든요 교회 권사의 사짜는 선비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 자체가 이미 직업을 만들어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교회 운영도 조금 이렇게 보통 한국교회에서는 당회 이런 거 한다 그러면 50세 넘은 남자 어른들의 모임이 되거든요 그러면 대표성을 못 띄어요 제가 제 개인 에피소드를 갖다가 좀 말씀드리면 제가 기독교 장로의 한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성기려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제 하여튼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갑자기 그만두시고 사이 마시고 다른 목사님이 들어오셔서 이런저런 하여튼 이상한 대로 자꾸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교회 내에서 무슨 카페 같은 걸 갖다가 만드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위헌이 자청이 돼서 위헌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동안 진행해 왔던 논의들 민주적으로 진행을 했고 민주적으로 업체를 딱 골라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회에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셨냐 감히 평신도가 당회에 와서 무슨 얘기 그러니까는 참 나 어디 깜짝 놀랐어 자기네들은 당회에 참가할 권리를 갖다가 어떻게든 이렇게 샀나 봐 장로가 됨으로써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당회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실제로는 모든 교인들이 함께 결정을 해야 되지만 그것이 물리적으로 좀 힘드니까 대평성을 준 사람에게 위임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필요하다면 당회에 얼마든지 평신도들이 들어올 수 있어야지 평신도들이 당회를 감시할 수도 있어야 되고 맞아요 당연히 그런데 감히 어떻게 평신도가 여기 들어와서 어떻게 브리핑을 하고 여기서 의견을 나누냐고 장로들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교회는 끝났구나 이게 기장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제 이게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사실은 직분이 위계질서가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몸이 교회의 주인은 오로지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는 모든 책임은 모든 교인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교인이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직분을 나눠서만 했을 뿐이에요 맞아요 너는 이런 일 좀 하면 좋겠고 너는 이런 일 하면 좋겠구만 하니까 그거를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약간 무슨 아래 더 위 더 위 더 위 이렇게 된 것처럼 그 정점의 목사가 있고 그런데 이렇게 되는 순간 그리고 이렇게 됐는데 교회가 커진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권력화됩니다 그렇죠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질서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라진 그런 공동체를 이상적인 그런 사랑의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본주의사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걸 바꾸려면 사실은 대형화되면 안 돼요 그렇죠 작은 소공동체 운동들을 많이 하고 저는 앞으로 코로나 시대에도 작은 공동체 운동을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들이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정말 무슨 신학적 전문가가 좀 필요해서 설교를 들어야겠다 그러면 그런 사항을 보셔도 되면 되는 거고 또 오늘날 온라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오늘날은 지식도 평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티드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차분히 들어보고 내가 스스로 성찰하고 성찰한 사람들에게 대화하고 그래서 거기서 또 의미 있는 일을 해내고 이러면 되거든요 미국에 그나마 그런 식으로 해서 존경할 만한 교회가 세이비어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유명하죠 유명하잖아요 거기는 절대 대형교회 하지 않습니다 본 교회는 60명인가밖에 안 나와요 지금은 그 교회도 없었다고 그래요 다 나눠주고 그런 소모임들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수님 아까 카페에 관심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평교인들이 카페에 관심 있는 교회인이 있는 거야 그럼 그걸 모여서 의논해 거기서 카페에 활동을 하고 그걸 가지고 어린 사람들 도와 그럼 그게 교회인 거예요 무슨 여기 중앙교회에 무슨 바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흩어졌거든요 그리고 그런 신학적 논의가 지금도 있습니다 선교형 교회라고 해요 미셔널 처치라고 해서 그런 걸 시도하는 교회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언론에 안 나와 이상하게 대형교회 나쁜 짓 하는 것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안타깝긴 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선교라는 말을 쓰면 대개는 이상해 맞아요 사실 그런 뜻이 아닌데 돈 모아가지고 엉뚱한 대로 자꾸 빠져나가는 데가 선교야 그렇죠 그게 아까 이게 너무 아까 저기 정광훈이가 보네포 목사님 얘기해가지고 보네포 목사님의 갑자기 위상이 추락돼 버렸잖아요 원래 그렇진 않은데 그런 식이 됐어요 영성 선교 이런 말을 딱 붙이면 이상해져 원래 그거 다 좋은 말인데 그렇죠 아무튼 인정하시고 광고하시고 네 광고하겠습니다 먼저 마무리 알았어요 자 일단 이렇게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가 그리고 오해 기다릴 수밖에 없었나 이런 얘기들은 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행을 봤는데 일단은 이렇게 기다림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틸 수 있으려면 체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체력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앞에 자 우선 강황부터 한번 가보실까요 몸에 좋은 강황 매일 먹기 힘들고 난감하시죠 똑 따서 간편하게 먹는 참 좋은 강황으로 건강 챙겨가세요 나노 수영화 특허 기술을 통해 몸에 쭉쭉 흡수되는 액상 강황 참 좋은 강황 365와 함께라면 매일 마시는 물이 건강하게 매일 먹는 밥이 건강하게 매일매일의 황금빛 건강 참 좋은 강황 365 자 이게 뭐야 이게 오렌지수 아니에요? 오렌지수 아닙니다 이게 커큐민이라고 하는 성분이 뭔지 아시잖아요 카레에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인데 아 카레에 들어가는 건 알아요 네 이 커큐민이 사실은 몸에 들어가면 생리 활성을 촉진해요 그래서 몸에 있는 노폐물들을 잘 빠져나가게 해주고 또 몸에 있는 좋은 성분들을 쫙쫙 빨아들일 수 있는 활력들을 주고 이렇게 조율을 시켜주는데 그 커큐민이 원래는 지용성이어서 제대로 흡수가 몸에 안되니까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좋긴 좋지만 빠져나가버려서 많은 활동들을 못하게 되는데 수용성으로 나노분해 기술을 이용해서 수용성으로 만들어놨어요 물에 녹아요? 네 그래서 이걸 마시면 흡수도 4배가 잘 됩니다 지용성에 비해서 그래서 이거에다가 자 몸에 좋은 걸 또 드릴게요 왜 맨날 몸에 좋은 게 많아 여기 자주 와야겠네 네 자주 오십시오 이게 사실은 그 유명한 공진단입니다 사실은 그 공진단인데 그 공진단을 특별한 기술로 이렇게 만든 건데요 여기에 한의사가 먹으라고 하는 거잖아 공진단 한의사들이 한 알에 공진단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2만 원 3만 원에 되게 엄청 없는데 이거 네 근데 지금 이 한재원이라고 하는 데서 사실은 누구나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개발해놨는데 사향이 들어가면 무조건 약이 되는데요 치명으로 그걸 대치시켜가지고 약성들을 갖다 잘 조화시키고 머리도 맑게 하고 그러면서 녹용과 홍삼의 약성을 극대화시킨 게 바로 이겁니다 아 건강보조식품 그렇죠 아 그렇구나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먹어도 됩니까? 네 강황도 먹어도 됩니까? 그럼요 일단 그걸 먼저 드시고 치명단 드시고 저는 이 홍삼 녹용고를 먹겠습니다 이 홍삼 녹용고는 맞네 홍삼과 녹용이 주축이 돼서 치명단에 치명만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더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거고 요게 한 단계 낮은 아 치명은 없고 요거는 홍삼과 녹용 치명은 조금 어르신들이 그리고 또 수험생들 요런 쪽에 치명단을 갖다가 더 권해드리고 요거는 이제 3, 40대 근데 약간 기력이 떨어지고 피로가 쉽게 찾아가고 이런 분들한테 권해드리는 홍삼 녹용고 그래서 요거를 드시면서 아 맛있다 요거는 또 고 형태로 돼있어가지고 요거는 치명단이잖아요 그래서 잘 씹어서 그래서 드셔야 되는 건데 요거는 쪽바로 먹기만 하면 돼요 저도 하나 더 줘보세요 두 개 다 드신다고 한꺼번에 아 그럼 많이 먹어야지 우리 목사님 오늘 완전히 오늘 이제 오늘 잠 못 자 오늘 집에 가셔서 잠 못 자 어차피 할 일 많으니까 괜찮아요 음 이거 먹고 힘내서 드시고 네 어떠세요 맛이 음 진짜 진화죠 와 이거는 오빠 가루 같은 게 씹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가루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걸 중탕을 해가지고 5일 동안 온기에서 중탕을 해요 그 다음에 그거를 7일 동안 전 숙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찐득찐득한 고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그래서 훨씬 더 흡수가 잘 돼요 단 만들기 약간 고 전에 약간 말랑말랑한 그런 그렇죠 단은 좀 더 딱딱하고 네 물기를 제거하니까 근데 요거는 자연스럽게 숙성해서 어느 정도 수분이 빠져있는 것을 그대로 담은 겁니다 네 그래서 몸에는 훨씬 더 그 빨리 흡수가 잘 됩니다 물론 보약 먹네 자 그렇게 보약입니다 완전 옛날에 우리가 이거 녹용이 빠져있는 것을 경옥고라고 해가지고 먹었어요 음 홍삼 중심으로 만든 거를 음 근데 그거를 녹용까지 집어넣어서 이렇게 녹용고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좋은 보약이고요 드셔보세요 아 잘 먹습니다 강황까지 이것도 마시고 이제 아까 오레니스 안았네 이거 이거는 당황히 캡슐에 다 들어가 있어요 캡슐에 들어가 있어서 그걸 똑 따가지고 쫙 짜서 물에 타서 먹기만 합니다 아 물에 물에 시작해서 먹는 거라 수용성이어서 그렇죠 그런데 요거를 그냥 숙취 저 술은 안 드시겠지만 저같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 너무 숙취가 있는 날 아침에 딱 마시면 30분 내로 진짜 몸이 달라져요 그 정도로 생리 활성화를 갖다가 아주 신박하게 잘 시키는 그런 뭔가 좀 피곤하고 그럴 때 먹으면 좋습니다 지치고 알겠습니다 특히 내가 간이 좀 안 좋은 거 아니야 피로가 좀 많이 느껴져 그런 분한테 간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몸에 노폐물을 갖다 빼줄 수 있는 그런 식품 예 강황까지 우리 만나봤습니다 이거 아까 먹었어야 했는데 감자 먹을 때 탁 진짜 물처럼 그냥 드시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죠 자 그러면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가 대림절의 첫날 호프라고 하는 제목으로 대림절에 그러니까 대림절에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왜 기다렸는가 그리고 또 어떤 대상을 기다리는가 이런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대림절을 갖다 지킨다는 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대림절 설명할 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대림절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새해가 시작되니까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반복이라는 거는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삶의 어떤 나의 정체성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그런 계속 지속적인 수행을 가능하게 해요 예수님이 오신 2000년 전에 오신 거는 끝나버린 게 아니고 매번 반복하면서 그걸 기억하는 거 첫 번째 그러면 그 기억한다는 것이 갖는 의미는 이게 새해라고 했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게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중심역으로 하면 대림절이 새해고 우리 기장은 3위일체력을 써가지고 또 창조절이라는 게 있어요 9월부터예요 그때가 새해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3번 사실 4번 4번이죠 설날까지 설날까지 하면 9월 11월 마지막 12월 초나 11월 마지막 그다음에 완전 새해 2021년 그다음에 설날 4번 새해를 해요 근데 그때의 어떤 전통이냐면 한 해를 접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 해를 쫙 돌아보거든 나의 아까 똑같은 거예요 여기 누구야 BTS 이 친구들이 한 것처럼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가 또 앞으로 살 것인가 되돌아보고 나는 어떤가를 첫 번째 되돌아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거는 아까 말한 인간이 그렇게 정치적 메시아라든가 이상한 환상적이다 어디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세계가 펼쳐져야 되는지를 전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절기랑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새해가 될 때 야광기가 틈탄다 그래가지고 야광기를 막기 위해서 잠을 안 잔다 그랬어요 눈썹이 하얘지고 눈썹이 하얘진다 그랬어요 또 신발을 흥쳐간다 맞게 되면 그 아이가 시들시들 아있다가 죽는다는 그런 속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야광기가 도망 하다가 신발 모둠차 가기에 뭘 걸어놓냐면 채 채를 걸어놓거나 광주를 이제 대나무로 짠 광주를 걸어놔요 그럼 광주 채나 광주 사이에 구멍이 뚫려있거든 야광기가 그거 새다가 새벽에 와가지고 신발도 못 훔치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야광기는 넷 이상을 못 샌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어 하나 둘 셋 넷 이러다가 새벽이 다 기운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옛날 이야기로 알고 있지만 그 뜻은 뭐냐면 그 채와 광주리에 있는 그 눈이 핵심해요 그건 눈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너 지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그렇게 많은 눈처럼 눈을 딱 뜨고 세상을 바라봐라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도 지난해와 새해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럼 이 코로나19 시대에 또는 아까 말한 일제시대에 또는 이 유대 기독교 그때 한참 로마제국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 번 밝은 눈으로 정말 새롭게 딱 뜰 것인가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렇다가 예수님이 딱 오시면 이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눈 안 뜨고 있으면 예수님이 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자지 말아라라는 얘기가 거기서 사실 오는 거군요 그런 거죠 깨어있어라 새로운 어떤 희망 해를 맞을 때 눈을 뜨고 있어서 그래서 깨어있어서 정말 뭐 그냥 잠자면서 그냥 그 뭐야 멍한 정신으로 그렇게 새로운 걸 맞이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맑은 정신으로 새로운 것을 맞이해서 내 것으로 다 만들어라 그런 의미가 거기에 숨어있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거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 오시는 거를 몰랐어요 사람들은 오늘날 똑같이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눈을 뜨고 깨어있어서 진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실 때 세상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렇게 검찰 권력이라든가 이런 게 좌지우지 할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무슨 뭐 양 이데올로 나눠서 맨날 싸울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메시아임을 자처하면서 그렇게 종교적 우민화를 시켜서 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대림절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겸손하게 하늘과 땅이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생각하면서 좀 겸손하게 지내자 네 그러고 싶네요 네 그런데 뭐 우리는 뭐 크리스마스 트리부터 만들잖아요 하하하하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 하하하하 우리 아들도 산타 할아버지한테 어떤 선물 받을까를 지금 벌써부터 기다리고 있던데 양말 잔뜩 걸어놨으니까 하하하하 거기 채우시려면 돈 좀 드시겠네 하하하하 자 오늘 이렇게 대림절 첫 번째 1호 특집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뭐 조이 뭐 또 피스 러브 이런 얘기를 갖다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이 특별히 뭐 기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너무 미워하고 제대로 된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께도 이게 사실 기독교라고 하는 걸 아세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수천 년을 이어오면서 어떤 그 신념의 체계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념의 체계가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인류의 지혜가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이 고백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요 안에 또 인류의 지혜로서 같이 담겨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담겨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어 본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올 미래를 어떻게 상상할 수 있느냐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뭐라고 할까 재료가 돼서 맞습니다 상상의 재료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미래를 꿈꿀 수밖에 없는 이 코로나 이 국면에 더더욱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재료 중에 하나로 이 대림절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걸 한번 좀 다뤄보시면 어떨까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시간 이렇게 또 채워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 덕분에 bts 너무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 좀 저 많이 알려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뭐 한 이제 오늘 첫 주니까 한 3주 정도 남았는데 어떤 주제들을 오늘 문화 쪽으로 잡았다면 뭐 다음 예를 들어서 그때 말씀하신 타종교의 대화라든가 또 오늘날 기독교가 새롭게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변해야 된다든가 좋은 주제들로 그리고 성수님 말씀하신 것대로 성경이 기독교에 갇히는 문헌이 아니에요 그럼요 그건 그냥 인류의 자산이니까 그렇죠 그 인류가 함께 꿈꿨던 세상을 오늘날 어떻게 새롭게 또 편안하게 책 보듯이 같이 또 얘기도 하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좀 가볍게 접근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를 켜잖아요 이를 초를 켠다는 의미는 우리가 촛불시에 나가면서 자신의 초를 갖다 하나씩 이렇게 켜고 들었던 그 마음하고 전혀 다를 바 없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우리들한테도 2016년에 그 간절한 기다림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시대도 그 간절한 기다림으로 우리가 고돌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어떨까 하면서 이거 마련해 봤으니까 많이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물러가고요 다음 주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가 조이인가요 아니면 피스인가요 아니면 러브인가요 우리가 정하면 됩니다 아주 편하게 정하면 됩니다 다음번에 그러면 러브 얘기를 러브로 합시다 러브로 하면서 러브 좋습니다 사랑을 다루고 있는 영화 이야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어떨까 네 좋습니다 러브는 또 우리 교회가 또 생명 사랑교회 아닙니까 이번에 라이프를 얘기했으니까 호프하면서 라이프 같이 라이프도 얘기했으니까 이번에는 호프와 더불어서 이제 사랑 얘기를 사랑 얘기를 해보죠 알겠습니다 네 물러갑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반갑습니다 다음은 생방송으로 수빈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런 circul혁이 감사합니다.